우리 경기 2대 사육자 조장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새 오늘 강의가 끝이 나면 방학이 시작되어집니다 방학이 시작되기 이전에 또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직분의 축복을 끝까지 일심 전심 지속하는 우리 사육자 조장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재화사당과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에서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육자로 직분 주시고 하나님과 동역하며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삼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량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듣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장에서 승리하는 언약여장의 축복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차이셨으면 다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티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나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량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이 되니라 바울이의 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곤련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구도 순정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아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받고 소통 나누기를 원하는 귀한 말씀은 사역자의 일심 전심 지속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로 부르셨다 이 사역자다 이 말은 어떤 말에도 되어지냐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제자라는 것입니다 사역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바로 뭘 하기를 위한 제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자 이 제자는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오직 전도하는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전도자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전도자라는 이 영적인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을 통하여서 또 지역과 사역과 맡겨지는 모든 기관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자 전도자가 해야 될 게 당연히 전도죠 그리스도 제자가 해야 될 게 전도라예요 그러면 전도가 무엇이냐 전도는 나와 함께 하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증거하고 이 증거한 걸 이 비밀을 또 말하는 자로 보이는 자 그러면서 또 뭘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확인되어지고 그러면서 사실적으로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 은혜를 보여주고 말하고 송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이렇게 16장 13절에 3절에 보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이한 이 은혜가 어떤 은혜냐 죄송합니다 13절에서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면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 교회 그러면서 하늘에서 메이면 땅에서도 풀리는 천국의 열쇠 이것을 주시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한 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믿음의 고백 속에서 되어지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 한 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자다 그러면서 제자는 또 어떤 사람의 제자고 사역자냐 바로 복음 앞에 그리스도의 언약 앞에 생명을 거는 자입니다 생명을 거는 자 생명을 걸고 완전한 순종 완전한 헌신자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사역자에 기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은 갈라디양 2장 20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피조물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매일 그래서 그리스도만 선포되어주고 증거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알면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냐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전도를 이해해야 된다 전도 이해 전도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른두전서 1장 21절에 그 이야기 하시죠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시는데 뭘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냐 구원어들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은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무엇을 예비하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뭐 하기로 하느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증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권능도 주시면서 승리자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일꾼을 세워주신 것 제자를 붙여주시고 우리는 연약한 거 다 아세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세임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의 비밀을 누리도록 하시면서 날마다 세임을 얻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이 영혼구원의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 어떤 부분 속에서도 아 하나님은 복음을 위하여 이미 창세전에 예비되어 있는 영혼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하시고 손포하게 하여 주시고 권능을 주시면서 이미 일꾼과 제자를 붙여주시고 내 힘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이 영적인 사실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본론에 우리에게 있어서 일심전심 우리가 사역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사역자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말씀을 보면 바울이 바울이 이렇게 예배소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이미 세워진 제자 제자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나는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받지는 못했다 성령 세례를 받았냐? 아니 우리는 그건 모른다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한다 라고 할 때 바울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증거하면서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을 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을 또 함께 있는 자들이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바로 뭐냐 바울이 예배소에서 어떤 제자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한 오직 보금을 선포하는 이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날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간에 보금 증거에 깨어 있어야 된다 보금을 누리고 보금을 증거한 것 이게 보금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다린 메시야 그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리 누구를 만나든 간에 여러분 안에 뭐가 오직 보금이 각인뿌리 체질 되어야지만 보금을 선포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 고린도 전세 1장 17절을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품이 아니다 오직 보금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 나를 부르셨다 그런데 이걸 모아도 오직 보금을 증거하기 위합니다 이 보금의 내용이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바로 오직 보금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그 보면 바울은 완전하게 어떤 걸 작정했냐 바울이 작정하여 무엇을 작정했냐 내가 세상적인 것 소름 것을 위해서 작정한 게 아니라 고린도 전세 2장의 2자를 보면 날개에 있어서 오직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사역자인 여러분들에게 작정 어떤 작정? 오직 보금 안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만을 알기를 다른 것은 알지 않기를 작정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또 어떤 최고의 지식을 가질 거냐 최고의 지식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도 많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사역자인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일심전식 지속으로 바울이 가졌던 최고의 알기를 원하였고 또 누리기를 원하였고 이렇게 최고의 알아가기를 원하였던 최고의 지식이 바로 빌리포서 3장 7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내 유익은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오직 그리스도만 최고로 여기는 그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식 우리 후대들에게 내 자녀에게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유익이 세상적인 유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다 내려놓고 최고의 귀신 그리스도만을 이 십자가의 부활만 최고의 지식이라고 고백하며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 우리 사육자 여러분들에게 90%의 그 마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어디에 힘쓰고 있고 내 마음과 생각이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바울처럼 오직 100%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안 되어지지만 하나님 내가 바울에 계셨던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로 아는 그 은혜 가운데 최고의 나의 지식으로 나의 최고의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영적인 영향력이 그 영적인 흐름이 하나님 내 구역에 내 가정에 나를 만나는 곳에 하나님 내가 있는 직장 현장에 내가 있는 기간에 하나님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바울의 생각 오직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히브리스 3장 1절을 보면 바울의 생각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고룩한 형제들아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직 예수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 우리를 위하여서 집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재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단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게 만드느냐 사람 말에 또 나에게 상처를 준 거에 대해서 내일 일에 있어야 될 염려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보다 보여지는 거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렇게 다른 것들을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로 깊이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 있어서 깊이 묵상할 것은 깊이 생각할 것은 오직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재화 사단과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에서 또 열두 가지 모든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참된 승리를 주시는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새 생명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 은혜에 생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깨달을 게 있어요 깨달을 거 뭘 깨달을 건가 날마다 새롭게 새롭게 깨달을 게 골로세서 2장 2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거냐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 하나님의 비밀 그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과 또 지식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추어져 있다 문제와 사건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 가지 있고 해서 오직 나의 모든 보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용원한 생명도 우리에게 용원한 참된 축복도 참된 안식도 사단을 꺾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축복 이 땅에서도 누리고 용원한 하나님 나라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은 그 비밀을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문제 속에 정말 몰아칠 때마다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갈 때 흑암이 떠나가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어서 여러분 몸 안에 무엇이 정교하기를 원합니까 나의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내가 뭘 얼마만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내 자녀가 자랑입니까 세상에 보여지는 자랑이 그런 자랑이 아니라 바울이 자랑하는 것 바울이 몸 안에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정교하게 나타내기를 원하였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죽는 이유도 바로 이 고백을 하는데 어떤 고백이냐 생의 이유죠 생의 이유 종기 내 안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 빌리버서 1장 1절에서 20절 21절에 말씀 보면 오직 그리스도만 종기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또 우리 안에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사는 것도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 완전 복음에 오직 그리스도로 바울은 일심 전심 지속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냥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 바울이 이렇게 올인하며 처음으로 끝으로 주님 다메세기서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집복을 누렸던 것처럼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갈라데아에서 6장 14지를 보면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랑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자랑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랑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수 없는 것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다 못 받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만 자랑하는 이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축복의 사역들을 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에 우리가 또 일심 전심 지속해야 되는가 예수님께 오늘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오셔서 늘 들어가셨던 것이 해당이거든요 해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쳤던 것처럼 오늘 바울도 늘 가는 것마다 어디를 찾아갔느냐 회당에 들어가서 하마드로 말하면 그 현장의 말씀 운동이란 회당 운동 말씀 운동 이 말씀 운동 지모데우사 사장 2제를 보면 항상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한마디로 손포하라고 하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항상 힘써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손포해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말은 내가 정말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싶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군사처럼 군인처럼 주어진 임무 그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서 준비를 갖추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때로는 몸이 힘들고 여러가지 개인의 환경들이 힘들고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으면 정말 전화로 가기 싫고 캠프 나가기 싫을 때도 있고 그래서 안하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들이 더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역자 그리스도의 제자인 여러분 전도자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된다는 것 힘써라 이 말은요 끈질기게 공고하라 라는 의미가 있어요 힘써라 끈질기게 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의 애연을 선포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간별가 될 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이 끈질기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힘쓰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은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말씀 운동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 운동 듣지 아니하면 영원히 외망길로 갈 수 갈 수밖에 없는 이 영두를 이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항상 힘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경책하며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고나라 오래 참으라고 말합니다 말씀 운동을 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래 참는 거 죄인된 의뢰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지금도 참고 계시면서 구원해 내시기로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고라 계속적으로 바울은 석 달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오래 참으면서 송파했던 것처럼 오래 참고 경책하며 경책 한 번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서의 계속해서 해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원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증거를 제시하면서 죄를 아 이게 죄였구나 몰랐던 것을 깨닫게 도와줄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을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말씀으로 전하던지 몸으로 전하던지 물질로 전하던지 우리에게 있던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방법 모든 것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 속에서 주시면서 사회자들에게 있어서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담대하게 담대하게 계속적인 의미를 말해요 담대하게 바울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배에서 이 해당에 들어가서 석 달을 시간을 얻었어요 이 석 달 동안에 복음을 증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가할 수 있도록 전했는데 여기에서 계속 석 달 동안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자세 하나님 제가 복음을 증가할 때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걸 또 어떻게 말을 하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며 곤면하고 토론했다고 나오거든요 강론 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곤면했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강박해서 또 하나의 말씀을 또 여러가지 한 번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설득 또 이해시키면서 그러면 또 토론도 하고 여러가지 방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증가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바울은 내가 정말 낮아져야 될 사람들에게는 함께 낮아져서 내가 또 높아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높아지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에게 어떠한 누구를 만나든 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것을 최선을 다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한 언약의 말씀들을 손포할 때 손포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시키면서 도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해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손포하면서 뭐하냐 반응을 보죠 반응 전도에 계속할 수 있는 접촉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전도가 왜 안 되는가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훈련 받을 때 왜 전도가 안 되어지는가 라고 할 때 접촉점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을 사랑과 또 복음 가진 사람의 만남 이 접촉점이 있어야 되는데 바울은 늘 그 접촉점을 해당 중심으로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해당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말씀운동 이 말씀운동은 언제나 펴놓고 불신자나 갈급한 영혼들이나 또 예비 낸자들이나 누구든지 말씀을 정말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말씀운동을 펴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하지 하나 우리가 직장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 안에서도 우리 있는 모든 그 지역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말씀운동을 펴놓지 않으면 그 기회를 빼앗는 것이거든요 언제나 말씀을 준비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계속해서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되고 사람들이 또 모여서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구원 얻는 기한 축복이 되어주도록 그래서 다락방 말씀운동하는 이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을 현장에서 열어놓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을 아무리 열심히 잘 받고 본배훈련 다 받고 수료증 다 받았다 할지라도 현장이 없으면 다락방 한 군데도 없다면 예수 크리스도를 복음을 선포할 말씀운동하는 그 현장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은 한마디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저와 여러분에게 훈련받으면 그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뭘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십자가와 부활 예수 크리스도의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요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에게 이 현장 안에서 눈을 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역자의 눈 어떤 눈이냐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또 운동을 폈을 때 오늘 본문에 있는 나와있는 사람들의 세 가지의 사람들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는 자 마음이 굳은 자 그래서 순종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이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닫아버리고 듣지 않는 것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러면서 또 하나는 누구냐 비방하는 자들이 있어요 보금을 비방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비방하고 없인 여기고 무시하고 이런 자들이 당연히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에 반응하는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때때로로 마음이 굳어서 핍박자가 됐다가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 비방했다가 교회도 비방했다가 하나님도 우리가 욕했다가 막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이 굳은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굳어지는 마음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정말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비방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크리스도의 보금을 증가하고 2, 3, 7과 5천 종족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지역과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현장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오지 보금을 증가하며 자라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눈들이 있지만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 그래 정말 나도 이렇게 때때로는 굳었었지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 내가 제자로 되어 있었구나 아 예전에는 내가 비방하는 자가 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제자 붙여주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것으로 이거 보지만 이걸로 단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질 때 그래서 처음 된 자는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는 처음 된다고 하겠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런 반응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래 놓은 거죠 하나님 이 굳은 자가 루디아처럼 주께서 마음의 물을 여사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졌을 때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방하는 저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여지는 지금의 제자가 우리의 처음보다 더 일심전지 지속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제자로 하나님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서 이 눈을 가지고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 건가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될 게 현장입니다 현장 현장 지속할 현장 오직 보금을 일심전심 지속할 현장 말씀운동할 현장 오늘 본문 19장 사도행전 19장 10절을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의 말씀을 듣더라 언제까지 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제자들만 따로 모아서 드란나 소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강론했다고 나오거든요 날마다 2년 동안 쉬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날마다 이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냐 아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 사역자에게 있어서 편견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린 연약해요 내 생각 보여지는 건 나에게 느껴지는 것 따라서 편견이 갖기가 참 많은데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마디로 말하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보금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우리 경기 이대교구에 우리 안에 또 하나님께서는 다민족들이 많이 어느 지역도 다들 있지만 이렇게 안성에도 세워졌고 이번에 또 김포에도 하나님이 또 세우셨잖아요 2,3줄 트리라운지 또 우리 인천지구의당 안에서는 또 지금 계속해서 다민족 이렇게 제자들이 와서 매주 토요일마다 또 응답받고 있고 부천에도 또 많은 다민족들이 살거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륵한 욕심이 있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김포에 48만 약 49만이 가까워지죠 거기에 다민족 2만 우리 인천에 검단 신도시까지 하다보면 330만이 넘어가고 거기에 또 수많은 다민족들이 있고 또 부천에도 우리 부천 시민들과 다민족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 없어서 이런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그렇게 기도가 더 하나님 앞에 되어지더라고요 집중되어져서 그래서 예배소에 큰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아 저 사람은 안 돼 아 저 사람은 아 내가 언어가 안 되어지니까 안 되고 아 내가 이렇게 아 저 사람 다민족이니까 안 되어지고 이게 아니라 복음을 증가할 때 하나님 앞에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없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 다민족까지도 연약한 자들도 우리가 다 복음을 증가해요 하나님 말씀 다 듣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년 딱 계산해 보니까요 2년이 몇 년이냐면 731이더라고요 1년에 360 731 근데 여러분들이 다락방 저 못해요 아니 안 돼요 다락방이 다 닫았다 열어졌다 현장이 열어졌다 닫아졌다 뭐 했다가 안 했다가 뭐 하는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1심전이 지속으로 이제 바꾸셔야 돼요 바울이 2년 731 이 731을 날마다 말씀은 했다고 나왔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럼 여러분들은 주로 몇 번 하십니까 물론 일주일에 세 번 더 하신 분들도 있고 매일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매일 아니고 매주 한 번씩이잖아요 매주 일주일에 한 번 다락방 또 이렇게 1대1의 말씀 운동 이렇게 미셔노 뭐 지교회 우리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딱 계산해 보니까 1년이면 52주거든요 1년에 52주 그럼 1년에 만에 해봤자 52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울처럼 2년 동안 날마다 말씀 운동 이 현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4년하고요 이틀이더라고요 14년하고 이틀 그러면 계속해서 14년 동안 여러분들 다락방 14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사명 끝날 때까지 이 현장은 지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부른받아서 복음을 증가하는 일 속에 그러면서 우리가 가는 현장에 살리고 연약한 모든 것을 고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거든요 치유시키고 회복시켜라 매일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어지는 거 그래서 살자인 여러분들이 매일 먼저 영적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그게 사모늘의 집중 또 뭐 해야죠 오직의 집중 오직 날마다 그리스도로 집중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늘 보호자의 그 축복을 누리면서 기도 속에서 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 받는 사역자가 여러분들이 먼저 되어지셔야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오직 보금만이 선포되어지고 또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현장 안에서 일심전심 지속하면서 그 현장 안에서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금을 들을 때까지의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울의 두란노 소원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있진 않아요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유대인들은 노동 이렇게 일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일하는 시간을 피하고 휴식 시간에 진행했다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매일 언제나 시간을 내어서 보금을 증거하고 강론화해서 제자들에게 보금이 각인뿔이 체질되도록 도왔다는 것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나는 우리 사역자 조장 여러분들 정말 내 상황 형편 하나님도 다 아시거든요 다 아시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그 형편과 나의 기준에 따라서 열었다가 자랐다가 아니라 일심전심 지속하면서 전력 하시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다락방 말씀 운동 지교의 그 구역 안에서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딱 결단을 딱 하시면서 결론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자인 나 날마다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오직 복음이 개인화가 되어지도록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 개인화가 되도록 우리는 눈만 뜨면 여러가지 문제와 사건들이 일어나고 눈만 뜨면 이 시대와 이 흘러가는 모든 사회적인 여권들은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보다는 다른 것들을 더 우선적으로 가도록 속이는 이러한 환경들 속에서 사역자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예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나의 그리스도가 맞는가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주인 대신 그리스도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인임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생각이 앞설 때마다 문제가 앞설 때마다 연두리 보여지는 환경들이 앞설 때마다 여러분들의 갈등이 앞설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 문제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불신앙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옵소서 라고 늘 고백하며 사역을 하실 때도 현장을 가실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문제 속에 있을 때도 우리가 이 고백 가운데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 살아있는 믿음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죽음과 사망과 곤세의 모든 것들을 인간의 힘을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승리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산업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들의 사역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다는 것 부활의 주님이 맞는 것 고백하면서 날로 날로 새로운 하나님 신앙생활 속에 승리하는 사역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우리에게 일심전심 지속할 이 현장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운동은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 영생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어버린 상태로 있는 그 현장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어 있는 이 세상 조주와 고통과 재앙 가운데 있는 그러한 걸 보면서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닌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지역 지역에 참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픔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 질병 가운데도 이렇게 아프시고 또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 여러가지 환경으로 자녀로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고통이 아니거든요 원래 근원적인 이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시고 여기서 해방시키시기를 원하셨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인도 하시는 그래서 사역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셨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그러면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목요 사역자 조장 여러분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8월 중순까지 방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현장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될 이곳은요 우리가 항상 힘쓰고 방학 없이 말씀을 증거하고 또 캠프 우리가 캠프함으로 인하여서 제자 세우는 일 속에 또 많은 영혼을 축계로 돌아오는 일 속에 일심 전심 지속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 드립니다 마지막 우리 마지막이라서 우리 찬송 330장 330장 우리 이 찬양 1절만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30장 어둠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이 찬양인데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 그거 상관없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현장 안에서 지역 안에서 교구 안에서 구역 안에서 기관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하나님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써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허람되어 그 축복을 신앙을 누릴 수 있는 전도제자의 증인 되기하여 주 없어서 라는 고백으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기오리라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전도제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선택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사익자에 있는 우리가 일심전심 지속으로 하나님 보금 안에 말씀 안에 개인화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며 확인되어지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모든 현장 속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항상 보금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있는 선입견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올무 애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조건 없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껏 증거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일 속에 온전한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리스도롭게 집중되어지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전도와 성교 가운데 아버지 오린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직분 맡아서 지금까지 아버지 잘 감당한 우리 모든 사역자 조장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방학이 하지만 이 방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때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정말 만남으로 영원한 만남이 되어질 수 있는 생명보고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권과 재력과 경제력과 체력과 인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한 즉복을 온전하게 24시 누리며 25시 응답 속에 영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우리 사역자 조장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성을 올려드려오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